너 설거지했니? Did you do the dishes? 당신은 곤충에 대해 연구했나요? Did you do research on insects? 너 숙제했니? 당신은 군 복무를 했나요? 당신은 그와 거래했나요? 그녀는 최선을 다했나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나요? 너 친구들과 축구했니? 너 친구들과 농구했니? 그는 컴퓨터 게임을 했나요? 그는 컴퓨터 게임을 했나요? 그녀는 기타를 쳤나요? 그녀는 기타를 쳤나요?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했나요? 그는 돈이 많았나요? 그는 돈이 많았나요? 그는 차가 있었나요? 그는 친구가 많았나요? 그는 두통이 있었나요? 그녀는 개를 길렀나요? 그녀는 개를 길렀나요? 그녀는 고양이를 길렀나요? 그는 아침을 먹었나요? 그는 저녁을 먹었나요? 그는 저녁을 먹었나요? 너 어제 피자 먹었니? 너 수학 공부했니? 너 영어 공부했니? 너 영어 공부했니? 그들은 학교에서 스페인어를 배웠나요? 그들은 학교에서 스페인어를 배웠나요? 당신은 학교에서 영어를 배웠나요? 그녀는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나요? 그녀는 학생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쳤나요? 그녀는 학교에서 영어를 배웠나요? 그녀는 욕실을 청소했나요? 그녀는 욕실을 청소했나요? 그녀는 학교에서 영어로 배웠나요? 너 그를 좋아했니? 그녀는 그를 좋아했니? 그녀는 스포츠를 좋아했나요? Did she like sports? 당신은 그녀를 사랑했나요? 어제 당신은 시장에 갔나요? 그들은 지난 주말에 박물관에 갔나요? 너 집에 늦게 왔니? 너 아침에 우유 마셨니? 너 물 마셨니? 너 물 마셨니? 그는 수영을 잘했나요? 그는 바다에서 수영했나요? 그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했나요? 당신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었나요? 어젯밤에 당신은 영화를 봤나요? 어젯밤에 당신은 영화를 봤나요? 너 라디오 들었니? 너 그 소식 들었니? 어제 당신은 책을 읽었나요? 어제 당신은 책을 읽었나요? 어제 당신은 책을 읽었나요? 너 오늘 아침에 신문 봤니? 케빈은 공항에서 일했나요? 케빈은 공항에서 일했나요? 케빈은 우체국에서 일했나요? 그녀는 손을 자주 씻었나요? 그녀는 손을 자주 씻었나요? 제가 당신을 도왔나요? 저는 19시 후에 감사합니다.